흑아이오 흑아이오 550컷이라는 얘기가 있던데요 응 나도 못 들었어 근데 거의 확정인가봐 타탈이 549로 적혀있어요 500에서 그런것도 있고 뭐 나와봐야 하네 아씨 학방이네 헬가와 챙겨볼까요? 아하 저거 뭐냐 헬가가 저쪽 벽에 붙어있으니까 저쪽 벽타고 가서 천천히 가서 가야겠다 무료 컷 되겠죠? 헬가 내려간다 헬가 어딨지? 이거 잡고있자 우리 헬인이 유리 헬가 여기 있어야 돼요 저희는 헬가는 안도망가요 웬만하면은 여기 맨 끝에 있어 어이씨 뭐야 아 영쿠영쿠지 뭐오는거야 헬가요 헬가 왔어요 왜요 위쪽에 꽉 붙을게요 김원우가 끝나고 바로 아드하엠 할게요 어이씨 스킬 이상으로 들고 왔다 어이씨 어이씨 어그로 위쪽으로 내려가야 돼요 으으음 옛날에 썼던 스킬이이 들고 왔는데 빼주세요 아드하엠 으음 이쪽으로 위쪽으로 위쪽으로 어그로 다가졌어요 이게 갑자기 이 쪽으로 잡을게요. 왜 안 잡았지. 이 쪽으로만 안 뛰면 될 것 같애. 아 나이씨. 이거 유튜브 찍고 있는 거지? 큰일 날까 봐. 아르타나 이상하다 그러겠다. 다 삭제해 버릴게요. 이상한 걸 들었으면 미안하다. 그냥 깨요. 이쪽 잡을게요. 이번엔 백어택 잘 잡아야 될 것 같애요. 네. 나이스. 한 번 그냥 들었어요. 아주 그냥 안 써도 돼요. 안녕하세요. 감식이 아니고. 안녕하세요. 아 그냥. 등채 켜. 그냥 못 가. 못 가. 못 가. 못 가. 못 가. 못 가. 뭐하고 있어. 뭐하고 있어. 뭐하고 있어. 오케이. 아. 아. 이 안 나오는 그런 세팅은 아니죠 형. 아 그런 건 아니죠. 나이스. 화로 웅크 갈게요. 이 형 좀 손이 안 익은? 두 달만에 하는 그런 세팅. 힘들었어요. 벅지. 햇살. 바이. 하거. 하겟. 하필 수 있겟수요.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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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둘. ты. 암프 아잇 래스도요 아잇 부들 부들 끈꺼 래스도요 아래쪽 2개 부어주면 될 것 같아요 아래쪽에서 딜 확실하고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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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래스도요 이씨 저 이거 무력 안되겠죠 아 아 근데 이거 구입하게 빨리 해서 무력 무력 애매하니깐 아드하영 확 그냥 이따 제가 볼게요 받아라 받아라 여기요 오른쪽에 있었던 것 같아요 내려가자면 으 있는것 그 순간이동 쓰고 그냥 아드하영 1 버려 그냥 버프고 빨리 가가지고 저번에 저한테 했는데 한번 그냥 드릴게요 나이스 체내용 벗고요 등호기 아이씨 깜짝깜짝 아이씨 깜짝깜짝 세팅 다른 거 있어요 이게 MP가 많이 쓰는 세팅이라서 MP 주는 세팅이 따로 있어가지고 아냐 다음판에는 괜찮아 다음판은 그냥 천창의 연주만 있으면 바닥 조심해요 우정 하이 잡고 갈 거랬다 어? 바로 옆에 있었네 바로 부식 힐 힐 더 싫어 얘네부터 잡고 가야 돼 진짜 여기가 막 끊던데 막 스킬 끊더라고 따라줘요 부식 던졌어? 던졌어요 던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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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아저엠할게요 지금 emerge 자 완벽 nueva 아 뭐가 이상하다 했으면 화면을 줄여놨나 유유할 거 내가 할게 벌써 죽었어? 너무 심하지 않네 방북한지 얼마 되지도 않은 것 같은데 포탄 다 텐데야겠다 요원 요구 부식시켜야지 요구 부식하면 얘기해 줘 그때 딜 해주세요 3번 오 암모 뭐야 왜 이렇게 몰래 뛰어 부식 던졌어요 꽉 뛰어났어요 위로 아 불과다 위로 위로 에헤이 도라 4 сер화 5 6 도라 5 3 요렇게 2 도라 위에 바닥에 장판 깔렸어요. 위쪽에. 나무가 3버프 끝나고 주면 갈 것 같은데. 3패? 3패 때 그냥 바로 꽂아버릴게요. 워킹. 워킹. 와 9천 달았어. 워킹. 우리 쉴드 썰어있네. 워킹. 갔어요? 오른쪽 나와라. 아이 내 기이. 워킹을 또 받았네. 근데 이게 버브를 써도 이제. 이게 딜이 안 올라가는게 아니라, 들어올라가는 거래요 어, 들어올라가는거야? 네 또 3버블 된거야 벌써? 네, 지금 3버블이요 이거, 버프 끝나고 바로 주면 될 것 같아요 난리해야 되겠다 15초라서 이거, 버프 끝나고 그냥 바로 드릴게요 깜짝이야 깜짝이야 버프 보고 버프 보고 드릴게요 3버블 아드라이오밀스요 던졌어요 던지라고? 이거 오래, 맞아 죽는다 근데 아, 응 여기, 네 영상에서, Orion 어머나 아드라이오밀스요 적들어요 적들어가지고 적들어가지고 전화할까 k 적들어가지고 우와, 여기, 3버블 떨어졌어 넌 적들어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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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lus 은비용 이거 아파요 들어가라 모션이 좀 확실해진 것 같다 잘 보이는 거 같다 어 그치 그리고 3버블 드릴게요 그래도 줄 것 같은데 3버블이요 니 은재가 하나 지금 아하 지금 수고하셨습니다 응 자 우리 엄마 나가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으헤헤헤헤 으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 먼저 까야지 남자 바꾸었지 먼저 까야지 아 3개 와 악세사리 아 저꾸나 안 된 줄 알았네 아 3점 아 3점